어우, 어떡해, 형. 국물 떨어지는 거 봐. 국물 떨어지는 거 봐. 잠깐만, 지금 무슨 목소리 통이죠?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이게 닭살이 어느 정도 되면 자칫 힘 넣어주면 뼈랑 살이랑 툭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직전까지.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기서 더 똑똑하게 집에 가면 이럴 수가 진짜 너무 예뻐. 할머니 집에 가셔서 샤워하셔도 얼굴에 냄새 안 없어지죠, 잘? 안 없어서요? 그럴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저런 데에서 이제 치킨 먹고 집에 가서 머리 아무리 감아도 며칠 가거든요. 막하네요. 그래요? 괜찮다 말하기에 괜찮지가 않은 나 그래서 오늘도 미안 아, 이게? 자, 저렇게 해서 올리면 소금 바베큐 완성됩니다. 소금, 소금 반백 바베큐. 이야... 바삭함이 살아 보이죠? 저 껍질 봐요, 껍질. 아, 저 껍질 진짜 맛있는데. 예스, 예스! 예스, 예스! 다들 엄청 쉽습니다. 소스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야호! 정말 아니네. 정답을 그냥 막 듬뿍 올려서. 자연스럽게 베는 거지. 아까 워낙 칼집을 많이 내놨으니까. 예스, 예스! 아,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스 많이 주세요. 소스 진짜 많이 나와요. 아, 와, 진짜. 아..